우리 홈치킨으로 가야되나 아니면 카페 디비비로 가야되나 카페로 갈까? 이게 뭔가 갤러리 같다 이따 테라스에 앉으면 되겠다 여기만 찍었는데 여기가 이거였어? 솔드아웃 이게 둠케리래 봐봐 좀 빼고 왜 빼고 주지? 그런건가? 거품 빼고 진짜 맥주라서 이게 미니 네 네 다른 것도 쉬고 가능하세요? 다른 것도 몰라 먹어봐? 아니면 다 한잔씩? 한잔씩이요? 네 맛없어? 네 여기 한 거 뭐야 잠깐 뭐라 해야 되지? 단맛이 있긴 하거든 너무 맛있어 이렇게 잘 못하는거 같아 빵비빵 같이 먹는다 그리고 같이 먹게 게부누도 맛있다. 다 먹어. 집에 가지 말자. 지저분하게 먹어야 되는 건 뭐야? 먹다 보니까 지저분해지는 거지. 카메라 보고 먹었는데? 어 보고 먹었네. 나 이렇게 두렵게 먹었는데. 깨끗하게 먹었지? 이거 새로 포장해줘? 답답하게? 답을 3개 더 먹어야 돼. 햄버거 먹방이야. 6개나 먹어야 돼. 햄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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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이 너무 많아. 햄채면이 좋아. 몰라 요즘에. 햄채면 goodness. 예전 objet. 햄채면 preach. 햄채면 그래. 햄채면. 스크램블 에그. 햄채면 deris. DON hablar, hamburger, псих, cabbie. 엑 2013how york clkk. 다른 엑기 크림블 에그. ricburgh 언니가 키가 더 크잖아 그래 키 큰 사람이 많이 먹는 거래 언니 옆에 진짜 맛 되게 똑같이잖아 언니가 되게 커보이는 인상이야 근데 언니가 160이잖아 실제로 나랑 5cm 정도 차이가 안 나는데 약간 얼굴만 보면 언니 170 근데 그런 말 되게 많이 치지 않아? 커보이다고? 응 허리가 들어서? 허리가 들어서 허리가 들어서? 허리가 들어서? 응 유리야 내가 눈을 이렇게 잘 못 뜨는 거야 약간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그러면 내가 눈 들고 다녀 아니 이거 눈이 내가 잘 안 뜨는 것 같아 눈을 들고 다닌다는 얘기 뭐야? 최근에 들고 다녀 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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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렇게 뜨는데? 근데 우리 목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아 아니 나오지 말고 내 마음 나와 이렇게 말로 하는데 이런 거 따위라인 이게 건강한 향기를 할 수 있는 연주하는 게 건강한 연주끼리 먹는 거야? 응 사귀고 여기가 여기가 풀면을 두어 놔 가지고 여기가 여기 다 닦아 savings 요건 안 구워져 있는 것인데 아까 보니까 탈차랑 아보카도도 안 꺼져 있었는데 그냥 딱 두 개 맞대 오래 걸릴만 하네 빨리 나온 건가? 맛있는 닭다리가 있는데 내 다리 좋아하세요? 내 다리 좋아합시다 그래서 언니하고 치킨 먹으러 가잖아 다른 사람은 닭다리 먹고 싶어서 눈치 봐야 하는데 언니는 굳이 언니는 이런 거 있고 살도 뼈도 뼈밖에 없어 날개 턱살 턱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만 다리 다리 지금 먹으면 대부분 다리 딱이지 언니가 날개 먹고 목도 먹고 콕콕살도 없는 거잖아 다리맛도 저거 배고프면 허벅지살이 있나? 비룡잘되면 맛있어 허벅지살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끝도 나는 맛있네 난 안 먹을래 감사합니다.